KBS 아메리칸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의 위험 등급이 드디어 가장 낮은 단계인 옐로우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남가준의 카운티로는 처음으로 LA 카운티의 등급 완화를 발표하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의 방역 완화 조치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 카운티를 옐로우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수가 2.0명 이하, 양성 반응률 2% 아래를 유지하는 등 모든 기준치를 충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옐로우 등급은 경제 정상화 단계의 마지막 수순으로 불립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정상 영업에 근접한 수준까지 개방되는데 남가주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등급 완화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매업체와 식료품 판매점의 실내 수용인원 제한이 없어지며 스포츠 경기장의 관람객은 전체 수용인원의 67%로 상향 조정됩니다. 와이너리와 브루어리의 실내 수용인원은 현재의 2배인 50%까지 확대되며 테마파크 입장도 전체 수용인원의 35%까지 허용됩니다. LA 카운티의 방역 등급이 주정부 기준에 부합하며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역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확진자와 사망자 감소세에 따라 당초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 카운티의 옐로우 등급 진임은 백신 보급 가속화에 따른 방역체계 구축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16살부터 64살까지 인구 가운데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인구는 전체의 53.9%. 65살 이상 시니어들의 경우 전체 인구의 79.2%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경제가 재개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인데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굳이 일을 안 해도 호주머니에 돈이 매달 들어오는 요즘과 같은 상황. 경제 정상화로 기지개를 펴려는 업소와 기업들은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도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옐로우 등급 완화로 업소 내 수용 인원은 25%에서 50%로 2배 늘어났지만 업주들 입장에선 종업원이 없어 서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갑자기 오픈들 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사실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직원들이 빨리 좀 이렇게 활성화돼서 일들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EDD 같은 것을 많이 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들을 많이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의 높은 실업률에도 구인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업주들은 정부의 퍼주기 복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축소돼 20%의 성인이 해고됐고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의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의 재취업은 평균 이하를 밑돌고 있어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업수당이 높아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EDD 실업급여는 매주 450달러에 추가로 연방지원금 300달러로 매주 최대 750달러, 매월 3천 달러를 받습니다. 구인 구직 전문업체인 잡코리아 USA는 3천 달러대의 소득자들이 재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대부분의 회사나 업소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멈 페이먼트 받는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3천 불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게스비 왔다 갔다 게스비 해야 되지, 점심 사 먹어야 되지 그런 거 따지면 그분들한테는 일을 안 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특히 더 일을 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해 업주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실업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LA 지역의 경우 옐로 등급 완화로 경제 재개방에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업주들은 엄청난 고용난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 내 백신 접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곧 시작되는 청소년 대상 접종, 보다 편리한 백신으로의 접근, 또 일부 백신 거부 또는 기피 현상을 최소화하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빠르면 이번 주 12세부터 15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긴급 승인을 내릴 예정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승인이 나면 빠르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미국인들이 좀 더 빠르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뤄나는다고 밝혔습니다. 각 주와 카운티별로 예약 시스템이 따로따로 있는 것을 이제부터는 연방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438829번으로 거주지역 집코드를 문자로 발송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백신 접종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2만 5천여 개 이상의 미 전역 약국 체인들은 앞으로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해진 워크인 시간대에 방문하면 예약 없이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대형 백신 센터들에서 좀 더 접근이 편리한 여러 개의 소규모 접종 장소들로 사람들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백신 접종, 스포츠 경기장 관람객들을 위한 백신 접종도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맞기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미 85%의 시니어들이 1차 접종을 맞은 상황에서 65세 이하, 특히 20, 30대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백신 음모론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퇴치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목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두 달 동안 모든 미국 성인의 70%가 백신을 접종해 집단 면역을 이뤄내고 독립기념일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중심가에서 길을 걷던 두 명의 아시안 여성이 묻지마 망치 폭행을 당했습니다. 샌디마스에서는 경찰에게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붓는 여성 교사의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을 달궙습니다. 인종 혐오 범죄가 점차 과격해지고 또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입니다. 길을 걷던 두 명의 아시안 여성에게 흑인 여성 한 명이 소리를 치더니 망치로 머리를 가격합니다. 묻지마 폭행입니다. 이윽고 두 명의 여성들이 대응하자 계속해서 망치를 휘두릅니다.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한 여성은 타이완계 여성 테레사 씨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머리를 일곱 반을 꿰매야 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석사를 마친 테레사 씨는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타이완에 가 있다가 최근 구직을 위해 뉴욕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자리를 뜬 후에도 흑인 여성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고함을 지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샌디마스 경찰의 바디캠에 찍힌 영상입니다. 교통위반으로 보이는 차량으로 경찰이 다가갑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여성은 집에 두고 왔다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경찰에게 살인자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후 이 여성은 본인이 교사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여성의 인종차별적인 폭언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결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티켓이 여성에게 전해집니다. 이 여성은 선명한 티켓을 돌려주며 또다시 한마디 합니다. 해당 경찰은 모욕적인 언행에 불쾌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두고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해당 경찰의 대처는 경찰의 전문성과 인내심을 보여준 예시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SNS를 통해 지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수몬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뉴욕시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뉴욕시 보건국에 우편번호별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우편번호가 11355인 플러싱 지역의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6.18%로 뉴욕시 전체 177개의 우편번호 중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11355 플러싱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량이 인구 10만 명당 검사자는 358명으로 전체 177곳 중 176번째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에서 코로나19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지난 4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우편번호 11355 지역의 7일 평균 감염률은 11.7%로 시 전역 2위, 7일간 확진자는 317명으로 시 전역에서 1위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고가철도가 무너져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이 고가철도 위를 달리는 순간 철도가 그대로 내려앉은 건데 현재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남동부. 고가철도 한가운데가 무너져 도로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고가철도 위를 달리던 지하철도 가운데가 뚝 끊어진 채 끊어진 철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높이 5미터의 고가철도를 바치던 지지 기둥이 위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순간 끊어지며 철도가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23명이 숨지고 7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멕시코 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임바온 멕시코시티 시장에 이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잇따라 희생자를 애도하며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현지 언론은 지난 2017년 멕시코시티에 강진이 일어난 이후 고가철도에 균열이 생겼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2020년도 올해 IRS 국세청의 세금 환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IRS는 접수된 2020년도 세금 보고서들 가운데 2,900만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세금 환급 대상자로 간주되는데, 일반적으로 IRS는 접수 후 21일 이내에 세금 환급을 진행하지만, 올해는 6주 이상 지연돼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업무 차질과 3차 현금 지원이 겹치면서 서류 적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방 세금 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장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편 IRS의 현재까지 접수된 세금 보고서 가운데 75%에 해당되는 9,100만 건이 처리됐고, 세금 환급액은 평균 3,66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IRS에는 세금 환급과 관련한 전화 문의가 평소에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인데, 이마저도 답변을 얻는 비율은 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테문화유산의 달인 5월을 맞아 LA시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열리는 여러 행사들 가운데 첫 번째 행사는 이번 주 목요일 열립니다. 좌리 LA시의원을 비롯한 여러 아시안 선출직 정치인들이 커뮤니티 리더들과 온라인으로 아테문화유산의 달을 축하합니다. 18일에는 LA시 정부의 아테문화유산의 달 선포식이 개최되며, 19일과 20일에는 공공사업국 주관으로 아테문화유산의 달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이어집니다. 21일에는 아마존 스튜디오 총괄 운영 책임자 알버트 챙이 진행하는 온라인 문화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며, 다음 날인 22일에는 아테끼들이 거주하는 한인타운과 릴도쿄, 리틀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환경미화 행사도 개최됩니다. 아테문화유산의 달을 축하하는 마지막 행사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영화 미나리의 온라인 무료 상영회가 개최되는데, 참여를 원할 경우 사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LAPD에서 근무하며 한인사회 치안을 담당해왔던 두 명의 한인 베트남 경관들이 나란히 퇴임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퇴임하는 올림픽 경찰서 소속 조희배, 제이슨한 주 경관의 노고를 치아하는 감사합회를 한인사회를 대표해 전달했습니다. LAPD에서 33년 7개월을 근무한 조희배 형사는 한인 커뮤니티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담당해왔으며, 형사 최고 계급인 디텍티브 3 자리에 올랐습니다. LAPD에서 21년을 근무한 제이슨한 경관은 올림픽 경찰서에서 한인타운 순찰을 담당해왔으며, 커뮤니티 릴레이션 오피서를 역임해 한인 커뮤니티와도 각별한 교분을 쌓았습니다. 퇴임을 맞은 두 한인 경관은 특히 마지막 임기를 LAPD 올림픽 경찰서에 몸담으며, 한인 커뮤니티 치안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박경재, L.A. 총영사를 비롯해 올림픽 경찰서 패트리시아 산도발 서장 등 한인사회와 동료 경관들이 참석해 떠나는 두 한인 경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김광현, 양현종, 류현진 선수가 내일부터 연이어 선발로 출격할 예정입니다.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자완 3인방의 활약 여부에 한인 야구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양현종과 김광현 선수가 거의 같은 시각에 동시에 출격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서부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 40분,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 양현종 선수를 선발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도 당초 오늘 등판 예정이었던 김광현 선수의 등판을 하루 미뤄 내일 뉴욕 매체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자완이 같은 시간대에 나서 나란히 선발승을 따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류현진 선수가 등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 부상으로 한 차례 등판을 거르고 난 이후 열흘 만에 출격입니다. 만약 세 선수가 모두 선발 등판에 승리를 거둘 경우 한국 자완 3명이 한 주에 나란히 선발승을 거두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